단어가, 단어가 맛있어 보여요. 얼음 좀 찍으면 더, 더울 때는 녹차에 말아가지고. 녹차, 녹차에 말아서. 아, 녹차에 말아. 연잎차에 말아 먹으면 더 맛있어. 연잎차. 그러면 그 굴비는 보리굴비 이쪽으로. 보리굴비를 왜 딱짝한 보리굴비 있죠. 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거를 살짝 쩍, 살짝 쩍. 쩍쩍 찢어가지고 남편한테 딱 놔주기 전에 매실고추장을 살짝, 살짝, 살짝 해서 주면. 매실고추장. 바짝 마른 굴비요. 바짝 마른. 보리에, 보리살, 보리 아래로. 바짝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연관굴비랑 틀린 거예요? 연관굴비를 보리굴비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아니죠. 연관굴비를 가지고 보리굴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하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나요? 연양굴비를 흥구름에서 다시. 아니, 보리굴비가 자꾸 좀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보리굴비 그거 해놓고 바로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있어. 여기 마트 아니에요? 여기 마트 같아요. 여기 마트 같아요. 반찬은 거 같아요. 반찬은 거 같아요. 반찬은 거 같아요. 좋은 재료를 좋아하시는 주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재료가 냉장고에 칸칸이. 그러니까 왜 저는 사실 솜씨보다 재료가 좋아. 아, 재료 맛있다. 누가 해도 맛있는. 누가 해도 맛있는. 그냥 재료에다가 정성만 대겠네. 누나. 그냥 고추장도 아니에요? 하수. 우리 뭘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데 지금. 우리 유희 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너무 넘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영양 있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연어를 오늘 유희 씨는 줄까 생각했는데.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고. 아이고. 어? 남자들보다 잘 먹어요. 두 가지 다 먹어요. 네, 네, 네. 각자 먹는 게 달라요. 아니. 아니. 잠깐만. 한 사람당 준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기본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어린이 입 마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군지 이렇게 싸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먹고 싶게끔.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같이 만들어야 되고. 당연하죠. 누나 밥을 먹고 싶으면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깃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연깃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자기가 얼마큼 먹었는지 밥을 넣고 자기가 예쁘게 싸서 딱 써야지. 내가 먹을 거면 우리 집에서 먹었지 내가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잘못된 거 같아. 너를 가면 카레 먹잖아 그냥. 아니 누나 밥 먹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 아니 알아서 할 때 먹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세요. 지금 나오시는 거니까 딱 싫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보네. 넌 끝이야. 이런 표정. 안 도와주시면 그냥 조금씩만 드시고 그냥 가세요 빈손으로. 대신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가져가셔도 좋고. 준비들의 꿈. 어딘가요? 가보시죠. 아이고 자 가시죠. 현중이는 그럼 그 식감만 보고 가는 거네. 그냥 백화점 구경 왔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저기 여기 여보세요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기 후동 씨 이쪽 다시 도와주시면 그만큼 더 가져가셔도 좋고. 아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를 만들게. 장어는 어떻게 하는데. 국분자 소스 발라서 뽑아 먹어야지.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사고. 뒷보리 된장국을 오이소박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오이소박이. 지금.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는 이거 해가지고 좀. 좀 가보라고. 좀 맥주 발효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익혀 먹어도 맛있지만 바로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삭아삭하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실 그냥 평범한 오이소박이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 김남은 씨만의 비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세요. 집에서 아까 보셨죠. 매실청. 매실청. 매실청을 넣고요. 고춧가루는. 그러니까 10에 2 정도 보시면 돼요. 마늘하고. 선배님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액척에 따라 차이도 있고. 새우젓을 할 때는 저는 새우광댕이는 안 맞고. 내가 볼 때 마법의 가루가 적으네. 라면스풀. 이게 뭐죠? 미스 가루예요? 폰가루? 진짜? 폰가루 같은데? 그러니까. 미스 가루예요? 귀한 가루예요? 딱 지나갈 때까지 말해줘.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요? 아 이제 그만 열어서 가루. 맡아봐 맡아봐. 얘기하지 말고. 어머 표정 봐. 아 이거 맡아본 냄샌데. 그래.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맞잖아.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 그렇지. 아이스크림 냄새. 우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잠깐 신중하게. 못 맞추면 답은 없어. 알았어. 정답은? 하나 둘 셋 한 번.